안녕하십니까 사마전자 계속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들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결국에는 맥시니 초전도체니 이게 나왔던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대체할 만한 신소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상용화가 가능한 건 절대 아니죠 다들 아시죠? 맥시니랑 초전도체 이게 당장 상용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급락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그에 따른 종목들마다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대체 신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전자 뭐였죠? 그쵸? 다들 아실 거예요 페라이트 페라이트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히토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체하고자 했던 겁니다 연구 자석으로 페라이트를 쓰려고 했던 건데 사실 페라이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조금 밝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페라이트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이미 차량용 부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페라이트를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또 조금 더 심화해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전기차량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서로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쵸? 아무래도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력이 상승이 되고 이제는 많은 전기차량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가격을 가격 경쟁력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차량 가격을 많이 팔아서 한 대당 남길 수 있는 이득은 적지만 이윤은 적지만 차량을 많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윤을 남기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차량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이 중간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격을 이제는 낮춰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중국산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최대한 아꼈었는데 이제는 중국산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것보다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바로 페라이트라는 겁니다 특히나 페라이트는 이 전기가 손실되는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어요 물론 초전도체는 이 전기 손실률이 0이지만 페라이트는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더 적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니까 페라이트가 다시 뜰만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페라이트는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전기차 가격 계속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히토류 소재 부품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이제 가격적인 경쟁면에서 거기서 이제 좀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공장도 증설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조금씩 수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거기다가 보시면은 제네시스, 테슬라, BYD 등등등 미래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중간에 이제 페라이트와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페라이트 모터 등을 통해서 어 좀 형상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은 어 이제 낮은 가격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히토류의 모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저가 페라이트 모터 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지금 페라이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부 시장에서 이미 나와 있죠 요런 형상의 어 페라이트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요게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자석처럼 뗐다 붙였다 하는데 어 전기의 손실률이라던지 아니면은 노이즈 요런 거 이제 방지하는 어 제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요게 이제 페라이트인지는 모르고 사용을 하셨을 텐데 요게 페라이트 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상용화 나옵니다 상용화 내기 계속 이제 확산 요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핵심 부품 전자석 사용 이게 내용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내용들이 그래서 요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또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데 지금 맥신 초전도체 나왔던 이유 결국에는 어 이 중국의 리튬 인산철 뭐 요런 쪽으로 지하 광물에 대한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니까 어 최근에 이슈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해외 광산 지분 보유라든지 투자하는 기업들의 상승 그쵸 급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체 자원 그쵸 대체 자원 뭐 예를 들면 페라이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맥신 아니면은 초전도체 요런 것들이 있었다 그중에서 뭐라고요 그중에서 페라이트가 가장 확률적으로 높고 확률이 높고 상용화가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이걸 강요 드리냐 강조 드리냐 우리 2차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창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뭐 LFP 배터리 말고 다른 배터리 뭐 더 나올 수 있다 했지만 그중에서 만년 대장은 역시나 황아리 퓸이었어요 맞나요 황아리 퓸이 왜 제일 빨랐죠 많이 올라가고 그쵸 가장 상용화가 근처에 있었고 황아리 퓸 굉장히 예전부터 써왔던 그런 부품이었고 소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LFP 다음으로 전부 다 황아리 퓸 2027년도까지 배터리 개발하겠다 요런 내용들 전부 내보냈잖아 페라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드시 반등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있다고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내용 어려우신 분들은 요렇게 제가 리포트 파일들 들고 왔거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공시 내용들이라 그리고 또 실제로 실사에서 그렇게 나와있는 내용들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계에서는 전부 나와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뉴스 기사나 요런 내용들로 많이들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 전부 다 여기서 나가는 거거든요 언제 나갈까요 그쵸 바로 여기 있는 세력들이 어 기자한테 요 내용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기자가 기사를 내보내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 올라가고 있는 말에 따라타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일단은 먼저 받아보셔라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아 뉴스 기사 보고 아 가네 근데 어느 순간 의문점이 들더라고 어 이 기사를 아는 기자님은 어떻게 할까 돈을 많이 벌겠네 그럼 기자는 누구한테 돈을 받을까 이 기사 내용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렇게 공시도 찾아보고 나와있는 직접 리포트 다 찾아보고 하다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런 내용들을 보시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다 같이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나는 그러면은 요런 자료 필요하다 하신 분은 사마 자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한해서 제가 요 내용들 보내드릴 거고요 사실 뭐 작전들에 대한 이 작전 내용들 세력에 대한 작전 내용들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세력들이 그걸 보고 어 역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 빠르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요 내용들을 보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어 자료만 보면은 뭐 어지럽고 힘들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마톡방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 내용들 전부 다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요거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요렇게 해라 매수 여기서 하면 된다 매도 여기서 하면 된다 지금 차트 하나하나마다 어 지금 왜 빠졌고 왜 올랐고 전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결국에는 차트 속에 답이 있고 수급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급등은 세력들이 원하는 시점에 여기 있는 내용들 내보내면서 올릴 거예요 과연 그 내용이 진짜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사마전자로 다 같이 한번 큰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요런 종목들 보면서 어 수익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냐면 되느냐면요 자 요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요렇게 또 어 인증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요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요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요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요렇게 다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요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요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주셔가지고 다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4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은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액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 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5배 6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5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 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 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 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 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이렇게 골든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5월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요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3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2배,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게다가 매출 1.4조원인데 자산총계 1.6조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4795-0127 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요번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5-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요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